자, 뛰어와서 여기 세우자. 야챔 지셨어요? 네, 김밥 한 줄을 월샷 했어요. 소화가 안 돼서 지금. 데려가고 있는 중. 4시가 됐어요. 이불, 기계. 네, 침대도 필요 없어요. 그냥 이불을 그냥 비교를 쓰면. 너무 태연히 많아. 그러면 한긴출 씨는 뭐가 되는데요? 내 자존심 지키자고 당신 망신질 수는 없잖아요.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, 내가. 아는데? 난 도저히 그랬어요. 왜 못 그래? 입이 있으면 말을 해 보란 말이야. 하는데, 당기는 거죠? 기주가. 뭐, 본인이 이렇게 하는 수도 있고. 아, 오빠. 이렇게 하는 수도 있는데. 아, 오빠? 이렇게 하는 수도 있는데. 그런 게 더 괜찮을까. 조금 당기면서 저기로 하는 걸로. 참을, 참을 이유가 뭐가 있어? 저 남자는 내 여자야. 난 저 남자, 난 저 남자 여자다. 왜 당당하게 말을 못 하냐고. 이 꼴을 하고서 어떻게 그래요? 저런 사람들 틈에서 어떻게 그래요, 내가. 그래서 한긴출 씨는 뭐가 돼요? 내 자존심 지키자고 당신 망신질 수는 없잖아요.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어요. 뭐 그래. 어, 못 그래. 하하하하하하하하. 아하하. 하하하하하하. 하하하하. 왜 말을 못 해, 희귀고 없죠? 소리 못 질러. 손 칠다는 얘기를 못하냐고. 내 자존심 지키자고 당신 망시해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가만히 있느냐고 나부터 천천히 해야죠 너 도대체 뭐야 왜 이러고 있는건데 너 바보야 왜 말을 못해 그 자식이 그러고 있는데 왜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느냐고 내가 우선 무슨 말을 왜 말 못해 입 없어 소리 못질러 손치러는 얘기를 못해 마음같아서 소리 지르고 싶었죠 그런데 그 사람 한기주 씨 친구잖아요 친구는 무슨 친구 난 그런 친구 없어 난 한기주 씨 생각해서 참은거라구요 참아도 내가 참아 누가 너더러 참으랴 그리고 참을 이유가 뭐야 저 남자는 내 사람이다 저 남자는 내 애기자고 왜 말을 못하냐고 이 꼴라고 어떻게 그래요 저런 사람 힘들어서 내가 어떻게 그래요 그럼 한기주 씨가 뭐가 되는대요 내 자존심 지키자고 당신 망시줄 순 없잖아요 그럼 한기주 씨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한기주 씨가 뭐가 되는대요 내 자존심 지키자고 당신 망시줄 순 없잖아요 그럼 한기주 씨가 뭐가 되는대요 그럼 한기주 씨가 뭐가 되는대요 내 자존심 지키자고 당신 망시줄 순 없잖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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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까지 자존심 지키자고 당신 망시줄 순 없잖아요 당신 망시 plain 기회 ele 국수 나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, 마지막에 말이야, 딱 안 하면은 야, 잠깐만 그럼 한기주씨가 뭐가 돼요? 대선의 실패인이라고 한기주씨가 불러대서 막힐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I was in love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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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, 어쩔 수는 하야돼 아니요 사이탕극 유지해서 기주얼굴 잡고 나올 때쯤에서 기주얼굴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베이 finalement funniest 정 정 정 정 계속 키스합니다 계속 키스Q 자, 파스 들어왔어요. 파스 들어왔어요. 잠깐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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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겟 미스테이 이상. 잠시. 진짜. 발목에 감겨가지고. 그만. 그만 도와. 잘 어울려 피곤하지 않으세요? 되게 피곤해요. 어제 3시 반에 나왔고요. 지금 몇 시야? 27시간째인가요? 그리고 이거 끝나고요. 바로 이산가서 또 기회 내지 않는 거군요. 찍고 아까 하얗 그.. 밖에 야을씨 있었는데 처음에는 해박 챙겼다가 점점 구름에 몰려오더니 끝날 끝에서는 매고 쏟아지더라고요. 다행히 거의 막바지에 이렇게 해서 저 촬영할 때는 큼지 않았어요. 갈 때쯤에 누나야 봐봐. 수영이가 보고 돌아왔을 때쯤 네가 프레임이 나야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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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miss. 잘해야 되는 거ir & 吉어 누나. 컸 societies 감사합니다. 네. 안녕히 계세요. 수고하세요. 주영이가 걸어온는데다. 세영아 봐봐. 뭐가 있어? 이게 뭔데요? 아니, 나. 마지막으로. 감사합니다. 바보였어요. 안녕. 안녕. 안녕.